안녕하세요. 플라테스 강사 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관 속에 있는 지방을 녹여줄 수 있는 혈관 튼튼 운동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은요. 우리 두 분이서 어머님 같이 하실 수 있는 운동인데요. 우리 서로 한 번 마주 봐 보세요. 양손에 우리 두 분 다 양쪽 어깨 대주세요. 아니요. 서로. 네. 맞아요. 폭폭은 골반 넓이만큼 열어주세요. 조금 더 넓게 열어줄 거예요. 우리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시고요. 가슴을 바닥으로 향하게 지그시 한 번 눌러보세요. 두 분이서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톱. 꾹. 10초 정도 머무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꾹 눌러주셔야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체 일으켜 세웠다가. 자. 우리 한 번 더 갈 건데요. 조금만 더 멀리 한 번 가볼게요. 네. 다시 한 번 더 갈게요. 가슴을 바닥으로 향하게 지그시 한 번 눌러보세요. 쭉 조금 더 내려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우리 이 동작은요. 상체 뭉쳐있던 근육을 풀어주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요. 매끄러운 바디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굽어있던 등을 펴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이 동작 자주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동작은 우리 만세 스쿼트라고 해서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에요. 따라해볼게요. 네. 두 다리 부폭은 우리 어깨 넓이만큼 열어보세요. 네. 양손은 머리 위로 만세. 자. 엉덩이 뒤로 빼주시고 양쪽 무릎 접어서 90도 직각을 찾아 앉아주시고 양손을 바닥에 터치 한 번 해보세요. 바닥에 터치. 이때 엉덩이가 위로 들려있지 않아야 돼요. 힙 살짝 앉아주셔야 되고요. 위로 만세. 우리 이 두 번째 운동은요. 반복적인 하체 움직임을 통해서 지방을 연소시켜주면서 동시에 하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양손을 옆으로 나란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랜쪽 다리 위로 올려주는 동시에 왼손으로 다리 오른발에 터치. 해주셔야 돼요. 조금 어렵죠? 한번 가볼게요. 진짜. 오른다리 위로 올려주고 왼손 터치. 네. 자. 왼다리 오른손 터치. 다시 해보세요. 우리 다시 가볼게요. 다시 가볼게요. 두 다리 뽀뽀 열어주시고 양손 옆으로 나란히. 자. 오른손 먼저 갈게요. 우리 오른손 왼다리. 오른손 왼다리 터치. 반대 터치. 투. 좋아요. 터치. 힙. 좋습니다. 니트. 터치. 좋아요. 세 번째는요. 전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방을 태워주는 데 탁월한 운동이고 동시에 우리 뱃살도 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동작을 집에서 꾸준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 이렇게 세 개의 동작을 배우셨는데 어떠셨어요? 힘들긴 했는데 혈관 쪽이 건강해진다니까.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머님 저와 같이 운동을 하셨을 텐데 꾸준한 운동만이 내 몸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우리 명심하시고요. 매일 같이 실천하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어머니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